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노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시가편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순서대로 선생님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고전시가의 출제 경향입니다. 일단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2016학년도부터 24년도까지 9개년간 출제 경향을 보시면 수능 6평, 9평 모두를 다 합친 거예요. 시조가 26번, 가사가 17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나온 적이 없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도 시조와 가사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EBS 교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17학년도 이후에는 EBS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이 수능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EBS 교재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까지는 여러분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발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작년 기출, 2024학년도 수능 기출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1클래스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가 작품이 일동장유가였어요. 그런데 일동장유가가 EBS 교재에 있었습니다. 일동장유가가 길어요. 중간에 중략이 있고 해서 두 묶음이 나왔습니다. 중략 앞에까지는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러면 EBS 교재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거는 한번 본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독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략 뒤에 있는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EBS 교재가 전문이 안 실려 있으니까 EBS 교재에 나온 작품의 전문을 공부하면 이것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보고도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동장유가가 꽤 두꺼운 책입니다. 책이 4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공부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쌤도 일동장유가의 중략 아랫부분은 쌤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게 2023학년도 소유정가가 출제될 때부터 그런 낌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작품이었거든요. EBS 교재도 없어요. 읽어내는 능력, 낯선 작품을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수능에서 나 작품의 연시조였죠. 화회와 관련된 그런 연시조였어요. 물론 보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 읽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하면 고전시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작년 수능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잘 읽어내야 할구나. 낯선 작품을 잘 읽어내는 능력. 이걸 일단 길러낸 게 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률도요. 그 세 문제가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나는 정답률이 어려운 문제는 40몇 프로. 나머지 두 개는 70%대이니까 고전시가가 변별력이 제법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읽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고전시가 세트 이런 걸 풀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암호 같아요. 하나도 안 읽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딱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1강부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이 교재, 이 교재는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활용 목표가 뭐냐. 일단 이 교재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풀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일치월장 클래스 이런 데 나온 거니까 일단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EBS 교재 공부하기 전에 이 교재를 먼저 기본으로 좀 이 교재에 실려있는 작품을 공부하시면 이 교재들에 있는 내용들을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기, 기본작품을 배운다. 이것이 확장된 것이 이런 데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 보는 작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보는 작품, 처음 보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거 결국 우리가 이 교재에 실려있는 기본적인 작품들의 아류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작품들을 잘 공부해 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읽어낼 수 있다. 고전이라는 게 주제의식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거의 대부분 70% 이상의 작품의 주제의식이 자연친화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님 사랑해요. 그 다음 나 연락 가난해요. 뭐 이런 것들. 그죠? 몇 개 안 된다고요. 주제의식이.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을 좀 충실하게 공부하고 읽어낸 연습을 해두자라는 게 이 교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뭘 배우느냐. 1강에는 고전시가 학습법. 구체적으로 고전시가 읽는 방법, 어휘 익히기, 주제 유형, 작품 감상 팁. 그러니까 1강에서는 고전시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합니다. 이 강의는요. 시조, 짧은 것부터. 주제별 시조, 서른세 작품. 시조 읽기로 고전시가 읽기 훈련을 할 겁니다. 짧은 시부터. 시조부터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연시조입니다. 꼭 읽어야 할 연시조들을 공부할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제풀이도 공부할 겁니다. 작품 구절 해석하는 거. 매화사, 만흥, 강호사시가, 어부단가, 어부사시가, 고산구옥가, 견해오, 도산시비곡. 전부 다 없어서는 안 배워서는 안 되는 연시조들이거든요. 이런 시조들을 쭉 공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필수적인 가사들 공부해야겠죠. 문제도 풀이할 거고요. 현대어하고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상춘곡, 멸항정가, 사민곡, 송민곡, 규원과, 누왕사, 관동별곡. 이 정도 가사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즉 기본적인 시조와 가사 작품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전의 읽기 능력을 배양한 뒤에 그 다음에 낯선 제재가 나오더라도 좀 쉽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이 강의에서 길러내겠다. 그러니까 EBS 교재 이전에 혹은 기출분석 이전에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물론 2학기 때 내신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작품들, 여기 있는 작품들, 여기 있는 작품들을 완벽하게 공부했다. 그러면 이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러지는 못했다. 여기 있는 작품 중에 한두 작품 정도만 다루고 나머지는 공부도 못했고 여전히 고전 시간은 좀 두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강의가 아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일정은요. 전체적으로 15강 내외인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한 4, 5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지금 이제 중순이죠. 초가 아니라 1월 중순인데 내일부터 선생님이, 내일부터 1월 11일이거든요. 오늘 OT를 찍고 내일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2월까지는 완강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업매 강의도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찍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주 한 2회 정도 그리고 업매 강의가 끝나면 좀 집중적으로 찍어서 2월 중하순 안에는 완벽하게 업로드가 끝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란 급하다. 빨리 고전 시간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교재로 이전 버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3년 전인가 찍어놓은 이전 버전이 있는데 내가 너무 급하다 그러면 이 교재 가지고 고급 들으셔도 그렇게 교재 자체가 많이 차있는 아재는 주된 작품들은 그대로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급한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전시가 OT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